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고 우리 감옥에서의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우리 기독교인 형제 자매님들이 저희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격려였습니다 저는 한국 교인들이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옥에 있을 적에 여러분들의 기사를 보고 그 다음에 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또 작은 그런 설교 내용을 주셔서 제가 또 그거를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계속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이렇게 설교를 써가는 것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제가 이 성경을 다 설교할 때까지 얼마나 길게 여기 있어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저와는 다르게 다른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가 감옥에 있게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그 핍박받는 형제 자매님들을 제가 만나면서 배운 것은 정말 핍박이 특권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렇게 잘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교리를 제가 이해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고난을 받거나 핍박을 받게 되면 그것이 그 순간에서는 그것이 정말 특권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핍박이나 고난이 주님께 온 특권이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힘으로가 아니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으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신문이나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눴으면 좋겠는 것이 있어요 그 핍박받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해 주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옥에 계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과 함께 같은 감옥 방에 있을 때요 그 사람들이 저를 고문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벌써 제가 고문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은 저를 막 막대기로 때리고 저를 막 놀려대고 이랬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기도 모임에 계속해서 정규적으로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 기도를 할 뿐만이 아니라 또 금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석방돼서 제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요 제가 아주 재미있는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하는 그런 모임에 한번 갔을 적에 그 성경 공부에 이렇게 사모님이 참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그냥 중단했대요 그 지도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던 분이 갑자기 성경 읽는 걸 중단하더니 지금 당장 우리가 피터 성교사님과 그 상황을 위해서 지금 감옥 속에 그 상황을 위해서 지금 당장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경 읽던 것을 그만두고 이제 무릎 꿇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있던 상황에서 그 주님의 승리를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감옥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석방대에서 집에 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그 날이 그 극단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저를 물고문하려고 준비하고 벌써 고문은 하고 있었지만 물고문을 하려고 계획했던 그 바로 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이렇게 주문하신js 그리고 왜 이렇게 그렇게 안고 싶었는데 이렇게 안고 싶어 이렇게 안고 싶어요 이렇게 안고 싶어요